4분뒤에 2루 잡았습니다. 파인플레이 안치홍! 아, 안치홍에 기가 막힌 수리가 나오는데요. 러익스터 감독, 역시 팀에서는 김주찬이 지금 4마리 타이로 잘 맞고 있는 타자 있는데 그런데 후습이 걸리고 마네요. 이제 3분뒤. 3분뒤! 유격수 셧바운드! 이현근! 멋진 수입니다. 오늘 기아타이거스의 대하수도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은데요. 지금 완벽한, 지금은 저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타이밍이죠. 아까 올렸습니다. 저런 타이밍을요. 팔을 뻗어서 잡으면 공이 튀어나갑니다. 지금은 공을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공을 싹 잡아당기면서 흡수로 해준단 말이에요. 기아타이거스였던 타이밍. 변하고 1루수 잡았습니다. 자, 노척기의 투수. 1루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멋진 수비였습니다. 1루수. 김주찬. 박선도 잘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루수가 전진하면서 안치홍. 안치홍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이번 승부가 있었는데요. 아, 지홍 선수 신임같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네요. 맞췄습니다. 섭리가 기프타고 유격수 옆동을 잡아서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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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유격수 김선민 선수. 아, 멋진 손을 보여주는데요. 다크리핀, 감사드릴게요. 너무 기쁩니다. tomorrow goêtes! 받 Ihijkいて,"어디!" 크애야! 한덱도 52 JOHN형 Ana rek от ohOOOOOO tweeted 남 sini! 원더 uit.